여러분, 저희가 프리파이어의 캐릭터와 코스튬을 또 고르고 배틀까지 해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직 기운 살아계시죠? 네, 살아있습니다. 다들 코스튬을 아까 보니까 열심히 고르셨던데 이제 직접 저희가 한번 디자인해볼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의상을 잘 디자인하면 프리파이어 게임 속 종식 코스튬으로 또 실현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요하네요, 중요하네요. 준비되셨나요? 됐죠, 됐죠. 누가 제일 잘 그릴 것 같아요? 저는 진영이 제일 기대됩니다. 진영. 아, 저 이미 구상도 다 끝내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영은 이제 이런 뭔가 꾸미는 거에 또 본인의 이미지가 있어요. 기운이 있지. 그리고 진영은 유저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유저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각 심볼 컬러가 있는데요. 옷이랑 뭐 선글라스 뭐 다 물론이고 원하는 모든 것을 드로잉 도구들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필로 한번 저기 스케치를 한번 쓱. 고우! 자, 뭐 잘 꾸미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잘 꾸미고 있죠?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보면은 이거 뭐 제이홉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땡땡이다. 땡땡만은 절대 노. 이런 거 기재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긴 드로잉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는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 편안한 걸. 코스튬을 구현될 때 또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평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한 편에 써놓은 것도 좋지 않을까. 편안합니다. 제이홉이 좋아하는 건 특별함이죠. 이게 그네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벌써 꾸미고 있어요? 꾸미고 있죠. 헤어스타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건 그냥 망설이 없어야 돼요.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자,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제가 만약 캐릭터를 만든다면 할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남순 씨 잘 돼가고 있어요? 아, 잘 돼가고 있어요. 진영 지금. 장난 아닌데요, 진영. 아, 진영. 실버를 하는 색깔이 진짜… 유명합니까? 애매하면서도… 이게 확실히 저희가 아까 플레이를 해봤지 않습니까? 캐릭터의 특징과 아이템들이 입은 옷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려하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화려하게 좀 꾸며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되니까 어렵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오디오도 좀 나가야 되니까 제가 프로답게 말도 좀 하면서 그려봅시다 생각보다 진지하게 만들어진다 이게 진지해야 돼요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진지해야 돼요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FPS 게임 캐릭터를 만들면 꼭 하고 싶었던 룩이 있어서 그런 걸 또 생각은 해보셨네요 제가 이제 캐릭터 디자인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옷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오 거의 뭐 거의 뭐 나 잡아가세요 근데 아니 아니 저 좀 쏴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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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입으면요 총 바로 맞습니다 진짜 칼 던져서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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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림을 못 그리니까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배틀로얄 이런 게임이니까 좀 덜 튀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런 옷들이 또 인기가 없어요 오 네 제가 아까 그렇게 했거든요 검은색으로만 네 아 속상했어요 왜요? 뭔가 더 괜찮은 거 하고 싶어서 아 어떻게 다들 잘 돼가고 있어요? 아 완벽합니다 저는 거의 제 캐릭터는 거의 뭐 거의 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빨리 손을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지금 약 한 7분 가량 남았습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간다 지민 씨 그 3살만 그리다 끝낼 거예요 네 좋네요 자 검은색 조금만 주십시오 저도 검은색 필요합니다 저도 끝났습니다 거의 정우 씨 지민 씨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요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정우 씨 전화 좀 멀었어요 정우 씨 스피드업 좀 해주세요 검은색은 주셔야 됩니다 정우 씨 제가 검은색을 드리겠습니다 요색 아니에요? 네 오케이 자 갑니다 다들 의상이 독특하네요 제가 제일 평범한 것 같긴 해요 예? 형이 평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님? 귀엽지 않냐? 솔직하게 일단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아 시간이 너무 적네요 그러니깐요 아쉽네요 강렬합니다 다들 잘 그렸네요 저도 강렬해 보이고 싶어서 약간 맨몸에다가 체인에 걸었는데 진영 걸 보니까 되게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다가 저는 천사 날개를 흑화의 정신을 보여주는 바지 좋습니다 좋아요 네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자 이제 마무리도 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케이 본인 작품에 만족도를 하시나요? 네 만족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언뜻 봐도 정말 대답성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방탄소년단 프리파이어 코스튬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원자 금채아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하십시오 진희 형 거 너무 강력한데 첫 번째부터 저러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우와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제 거는 분홍천사 공규 분홍천사 공규라는 작품이고요 게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 만든 작품이고요 일단 칼은 이렇게 뿅망치로 변합니다 우와 전신 쫄쫄이 타이즈 머리까지 이렇게 둘러싸는 쫄쫄이 타이즈에 이 선글라스를 씌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턱수염 턱수염을 세워줬고 이제 뒤에는 이 금가루 이펙트로 이 뭔지 아시죠? 오우라 같은 압니다 금색 오우라 거기에 이제 떨어질 때는 날개를 이용해 떨어지는 그 낙하산 대신에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션을 네 취할 겁니다 멋지네요 그래서 이 날개는 땅에 떨어져서도 유지되게 그 모양만 네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건 뭐예요? 좋아하는 거는 눈에 띄는 스타일이고요 싫어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것만은 절대 노 아니 이게 제일 부담스러워 아니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좋아해요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5점 만점에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5점 만점이요? 네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띠리딩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4점 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4점 5점 드리겠습니다 진이 형 어디서 보자마자 보스몹이 생각이 났어요 보스몹이라뇨 보스몹이라뇨 많은 유저들이 사랑하는 그런 보스몹입니다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보스몹이 생각나 저는 별 하나 아니 저게 되게 오래된 올드 유저분들이 진짜 더 이상 코스튬 할 게 없어서 하는 약간 그런 룰거든요 아니에요 원래 시작하는 초기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이런 옷 많이 입습니다 완전 오래된 아니 이런 건 저도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즐겨요 저런 룩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초코스분들이 많아요 태형씨 별 한 개에요? 아 곱하기 4 써져 있는데 곱하기 4 있습니다 아 별 4개입니다 태형 저도 4개입니다 저도 4개입니다 저도 4개입니다 자 다음 다 봤습니다 다음 태형이 네 제가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과 제일 싫어하는 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 네 집중 아 참여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집중 비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개성입니다 하지만 뻔한 것만은 절대 노 오 저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오 이글 이글 뭔가 약간 괜찮은데? 약간 조커 같은데? 멋있다 조커 아닌가요? 조커 좀 센 스타일로 그리고 이게 뭡니까? 떼밀이 장갑 같은데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맵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면은 잘 안 보입니다 약간 길리 슈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조금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오케이 잘 안 보인다 눈에 오 되게 좋은데? 하지만 너무 길리 슈트로 하면 좀 그러니까 빨간 색깔로 포인트를 조금 줬습니다 아니요 눈에는 띄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만관부 장난합니까 당신 네? 아 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거 있었으면 다섯 개 드렸을 텐데 저 저 별 하나로 다시 바꿔주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자 아쉬운 게 있습니다 별 하나로 바꿔주십시오 갑시다 하나 둘 셋 어 네 개 방하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세 개 드렸습니다 다섯 개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니 저는 그 비씨 옷에 과일들이 그려져 있으면 너무 제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과일 과일이 안 그려져 있어가지고 저 원래 별 하나였거든요 이 형이 슬픈 눈 하길래 제가 별 네 개로 바꿔줬습니다 오 별 하나로 다시 바꿔주세요 잘했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저런 룩을 되게 좋아해요 약한데 세 보이는 자 저는 이제 부르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네 서핑 타입이구나 맨몸에 이제 수영 바지 그 다음에 수영 모자 복근이 좋네 대신 그 뒤에 이제 파도 이펙트가 나와서 아 약간 수영장 국가대표가 이제 잡혀온 듯한 약간 이 필드로 어 좀 그런 좀 뭔가 좀 상큼한 어? 뒤에 하트는 뭔가요? 하트는 이제 서핑보드를 뒤에 매고 있는데 아 서핑보드구나 서핑보드 뒤에서 이제 파도 이펙트가 나가면서 이제 하트가 그려져 있는 그 뭔가 맨몸일수록 방어력이 원래 올라가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굉장히 강력한 HP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맘에 듭니다 네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네 한여름 한정 코스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자 자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멋있어요 시원해 보이고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저는 세 개 반 드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세 개 반입니다 저는 다섯 개입니다 저는 그 서핑보드 서핑보드 자체를 좋아합니다 아하 네 그 보드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보드맨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해서 맞아 맞아 되게 시원해 보이기도 해서 오케이 저는 맨 처음엔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 사진은 조금 아쉬웠는데 이 설명 이 뒤에 파도가 출렁인다 파도 이펙트를 보여줄까 이야 여기에서 제가 감동을 좀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어 그러면 캐릭터 뒤에 파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와우 뭔가 많이 추가를 했는데 제이홉 오 멋있다 자 제이홉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똑같은 것만은 절대 노입니다 저는 아까 게임을 해보니까 각각의 그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로 패션 디자이너 어 그리고 뭐 이제 게임답게 이 흘렁이는 머리 실버 머리를 좀 표현을 해봤고 여기에 이렇게 날... 뭐냐 날개도 부착을 해봤습니다 신발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체크 수트에 포인트적인 부분의 요소를 줬고요 벨트도 BTS 벨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제작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약간 공공 쓸 것 같은데 또 넣어봤고요 체크 자켓이네요 네 네 머리가 이렇게 휘날리는 이 모션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 스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샴푸 광고 같긴 한데 오 예 예 예 그리고 선글라스 싹 와 그리고 넷클래스 앤 뭐 이거 파시 뭐 여러가지 예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저는 BTS가 들어가기 때문에 4점 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저는 사실 그동안 FPS에 찾아볼 수 없었던 캐릭터가 아닌가 네 4.5점 드렸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굉장히 참신한 캐릭터 아닌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5점 드리겠습니다 와 저 5점입니다 저 옷을 입고 우승을 한다? 그럼 진짜 실력자 너무 튀어 저는 4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요 가만히 있을 때도 날리는 거는 좀 뭔가 웃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중에 가장 뭔가 패션으로써 그렇죠 보여줄만한 뭔가 성공적인 작품이 아닌가 오 예 아 감사합니다 정우씨 네 다음에 정우씨 한번 보여주시죠 어 저는 오로지 컬러에만 집중했습니다 오케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퍼플 바로 보컬이네요 점프 수트 세 보이네 미쳤다 퍼플 점프 수트고요 화려해 굉장히 이펙트가 많아요 오우 끼는 순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좀 비싸요 정우씨 좀 몸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네 몸 좀 키웠습니다 오 미쳤는데? 일단 등발이 있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네 여기 가슴에 프리파이어 칼 모양 딱 있고요 프리파이어 여기 디테일 그 한 점프 수트에 주름까지 네 머리는 이제 이 꽃에 맞는 걸 자연스럽게 껴주시면 되고 네 여기 끼면 눈이 부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눈이 부시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에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별은 별은 들고 가죠 죄송합니다 별은 들고 가죠 저는 별 5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여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고퀄리티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별 5개 드리겠습니다 별 5개 드렸습니다 정욱씨 죄송합니다 별을 이만큼밖에 못 치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4.5개 4개 4개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씨의 그 퀄리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색깔을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좋고 확실히 방탄소년단을 대표하는 예술가 그린꾼 맞습니다 임팩트가 뭐였어? 어깨 어깨의 뽕을 좀 살려주세요 좋았습니다 제가 발표할까요? 네 저는 이번에 게임하면서 아까 제이홉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입고 있었던 옷이 뭐였죠? 옷님이 물려주신 옷 자연이 주신 옷 아아 체인을 써야겠어요 체인을 복근도 이거 옷이에요 약간 파이터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약간 그 약간 그 봉인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총은 오른손으로 잡아요 아 그럼 왼손을 그냥 걷을 뿐 멋있는데? 왼손 그냥 주먹 약간 파이터 같은데 아 멋있는데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 예쁘네요 오 이건 약간 내 취향인데? 아 괜찮은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좀 오케이 그냥 별 줍시다 별 자 저는 저는 별 5개 주겠습니다 저는 별 5개 주겠습니다 3개 반 드리겠습니다 3개 반이요? 좋긴 하지만 살짝 뭔가 창의성이 아쉬운 것 같아요 좀 흔하죠 네 저는 3개 드렸습니다 저 체인 보니까 어렸을 때 제 자전거 도둑이 생각나네요 아 트라우마를 자극했네 네 아 지민 씨 1개 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굳이 5개 했는데 1개 반을 주었습니다 흐름을 이어갔네요 흐름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유흥이 예전부터 FPS를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어요 바로 특수부대죠 오 그래서 이렇게 딱 특수부대를 오 괜찮은데요? 어 괜찮다 근데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뭐랄까 그 우리가 만든 코스튬인 걸 알아야 될 텐데 BTS 딱 오 괜찮은데? SAS 오 저는 후하게 4개 반 드렸습니다 네 저랑 같은 쫄쫄이 취향이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5개 드리겠습니다 쫄쫄이는 아닌데 5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요 네 3개 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색칠한 거예요 저 착장 조금 마음에 듭니다 저는 특공대 되게 저는 특공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저 5개 드렸습니다 이유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고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막 할 것 같았는데 그렇죠 우리 더 프리파이어니까 여러분들 가장 마음에 드는 코스튬 뭐예요? 저는 제 거예요 저는 태용이 거도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만약 유저라면 저는 진이 형 아니면 태용이 거 알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저는 약간 반종이라 호비 호비 거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기 형 거 호비 형 아니면 난 지민이 형 근데 사실 게임을 잘하기에는 윤기 형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기 형 거 하면은 윤기 형 거는 약간 게임에만 진짜 은폐 은폐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근데 지민이 것도 은근 매니아층이 있어요 저렇게 사슬 감고 이런 환상적인 거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내 취향이에요 약간 글래디에이터 솔직히 이 그림들이 어떻게 이게 인게임에서 실현될지 그렇죠 디벨롭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제 혼신이루다 해서 네 인게임에 적용되는 것까지 신경을 쓸 거고요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그 누구 캐릭터 옷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이거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 진짜요? 진짜 만들어야 해요 오 이거 저 BTS 문신이었어요 딱 멋있게 해주겠지 오른팔은 BTS 문신이었습니다 알아서 찰떡같이 만들어 주시겠지 뭐 자 아무튼 우리 이제 프리파이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코스튬도 많이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많이 입어주세요 프리 파이어 파이어 우리 코스튬도اء 우리 코스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